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주가가 급등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종목이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금요일마다는 코너 속의 코너로 영화, 무비스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하는 거죠. 누가 해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러브앤드럭스 보셨나요, 그래서 주말에? 러브앤드럭스 보고 싶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넷플릭스 말고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IPTV나 이런데. 알겠습니다. 옛날 거에. 앞으로는 금요일날 어떤 영화 가지고 오실지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올게요. 그렇죠.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에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보면서 거기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주식 관련 영화가 많이 있어요. 엉뚱한 건 아니고 딱 그 시점에 맞는 걸 갖고 와서 또 주가까지 오르면 이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가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의 금상첨화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원래 라임을 맞춰왔는데 롯데렌탈 상장 카운트다운 렌탈업 주가 레벨 업 해서 다운과 업 라임을 맞춰왔는데 너무 길어서 그런지 지금 안 나갔어요. 제가 원래 준비한 제목은 이런 거였다는 거. 오늘 롯데렌탈 상장이 공모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이죠. 지금 카카오뱅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 뭐 기다리시는 부분이 많죠. 렌탈업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실 분들은 지금 어디 어디 증권사죠? 어디 어디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청약 자금으로 돈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카카오뱅크니 크래프톤이니 크래프톤을 좀 실패했는데 상장하려고 공모 대기자금으로 싹 다 빠져나간 다음에 공모 끝나자마자 싹 들어와가지고 다시 올리잖아요. 시장을. 지금 그 대기자금이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롯데렌탈 청약이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되죠. 청약의 공모주의 일정이 보통 어떻게 됐냐면 그거거든요. 옛날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키웠어요. 오늘 펜싱으로 하죠. 펜싱. 요즘 펜싱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펜싱이 런던 올림픽에 너무 잘하니까 다 펜싱 클럽이 생겼어요. 지금 동네에 신아람 선수도 펜싱 클럽을 차리셨더라고요. 1초에 통 안에 눈물 있잖아요. 신아람 선수. 근데 그 펜싱 선수 하려고 엄청 키운 거예요. 열심히 부모가. 그다음에 이제 펜싱 프로 무대에 데뷔를 시키려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비싼 장비도 하고 맨날 검하다가 다치고 이랬는데 내 아들, 딸이 돈을, 계약금을 많이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랑 내 아들, 딸이랑 비슷한 레벨의 애가 이 정도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로의 구단 관계자한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들, 딸 이 정도로 키웠고 비슷한 애가 이 정도 계약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 정도 계약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단이랑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막 성적도 보고 인성도 보고 옛날에 학교에 어떻게 다녔나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 선수보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저평가를 할 수는 없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그 계약금이 산정되고 프로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국 주관사가 있어요. 주관사, 한국투자중권이 대표 주관사였고 3일과 4일의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수요 예측이에요. 구단 관계자랑 부모님이랑 만나가지고 펜싱 선수 계약금 협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롯데렌탈이 제시한 롯데렌탈을 펜싱 선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펜싱 선수라고 생각해서 펜싱 선수 부모님이 롯데렌탈이라는 선수를 희망 범위 상단 공모가를 5만 9천 원으로 정했어요. 5만 9천 원까지. 그래서 5만 9천 원까지 해서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국내에서 640개, 해외에서 122개 기관 총 762개 기관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경쟁률은 217.6대 1이 나왔습니다. 롯데렌탈이. 그리고 기관 물량 중에 99.3%가 아까 롯데렌탈이 제시했던 롯데렌탈은 우리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거를 했냐면 에이지의 네트워크스라던가 SK 렌터카를 선정했어요. 이 롯데렌탈이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주로 렌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공모가 밴드를 정했는데 상단 밴드는 5만 9천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렌탈을 제시한 거고 그 기관들 762개 기관이 99.3%가 5만 9천 원 이상을 적어냈어요. 롯데렌탈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최종 공모가격은 5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이 결정된 거를 가지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과 내일. 9일, 10일. 일반 공모 참가자들은 이제 밴드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최종 확정된 5만 9천 원. 그걸로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5만 9천 원 공모가에서 첫날, 첫날 상장일 날 따블로 시작할, 50%에서 200%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9천 원의 반가격 2만 4천 5백 원에 출발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아니면 200% 제일 좋은 거죠. 두 배. 두 배. 대충 12만 원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따블에서 다시 상한가 30% 가면 그게 따상인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따는 실패하고 상은 성공했죠. 공모가 대비 두 배로는 못 시작했는데 상한가는 성공했어요. 따 실패 상 성공이고 따상에 성공하는 거는 이제 따블을 간 다음에 상한가를 다시 가는 거죠. 이게 최고로 좋은 경우에는 12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30%를 다시 가는 거죠. 12만 몇천 원이죠? 해보세요. 3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가? 그 정도로 끝나면 최고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장단기 렌터카, 오토리스, 중고차, 카쉐어링, 일반 렌털까지 영위하는 종합 렌털 기업이죠. 그래서 이 롯데렌탈이 상장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면 렌탈 기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게임 회사가 크래프톤이 상장하면 크래프톤이 너무 공모가 거품에 시달려서 청약이 좀 안 좋았는데 경쟁률이 어쨌든 크래프톤이 지금 3N이라고 3N은 제가 설명드렸죠. 3N이라고 불리는 그 삼두마차가 있는 시장에서 크래프톤이 그거보다 큰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가 거품이든 걔네가 큰 공룡이 들어오면 그 게임 업계가 뭔가 활기가 돋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에 호날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프리미어가 더 흥행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렌탈 업계에 SK 렌터카만 있었는데 1위에 롯데렌탈이 상장된다. 그럼 렌터카 주가가 더 활기가 돋는 거죠. 지난주에 또 롯데 쇼핑 이야기하시면서 롯데렌탈 이야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죠? 그때 IPO 있으면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탄력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롯데렌탈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위상은 어느 정도예요? 1위입니다. 1위요. 압도적인 1위죠. 그런데 렌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웨이가 주도하는 일반 가전 렌탈 시장이 있고 이 롯데렌탈은 렌터카요. 렌터카. 좀 구별돼야 돼요. 물론 일반 렌털도 있는데 일반 렌털은 뭘로 하냐면 묘미라고 있죠. 저도 옛날에 두 번인가 빌려봤거든요. 노인 기기를 빌려봤어요. 묘미에서. 롯데 가는 묘미 있어요. 묘미에서 한때 막 고양이 나오고 선전하는 거 있었어요. 저도 이용해봤는데 포장이 그대로 새 걸로 와서 포장을 그대로 다시 해서 보내면 돼요. 일주일 쓰다가. 그런데 뭐 별로 계속 쓰지는 않아서 안 썼는데 그 일반 렌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고 롯데렌탈 TV 홈쇼핑 시키시면 렌터카 하면 다 SK 아니면 롯데렌터카 맨날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롯데렌터카가 1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 쪽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단기 렌털과 장기 렌털이 있죠. 단기 렌털은 제주도에서 폭발했죠. 해외로 못 나가게 하니까 지금 김포공항 국내에서는 예약률이 꽉 찼어요. 지금 탑승률이 100%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전부 그거죠. 호텔, 렌터카 이거 패키지잖아요. 결국. 렌터카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렌터카, 항공, 숙박 이거 3개 패키지잖아요. 렌터카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제주도 돌아다니려면 단기 렌털이 제주도 때문에 지금 실적이 폭등했다. 그러면 렌털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렌털 시장 자체도 커졌죠. 단기 렌털은 코로나19 때문에 성장을 했고 단기 렌털뿐만 아니라 장기 렌털. 왜냐하면 구독 경제. 구독 경제가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다 구독 경제. 빵도 구독. 일주일에 3번 빵을 배달해주고요. 와인도 구독해주고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내가 한 와인 배달해주고요. 꽃도 다 배달해주고요. 소장님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용 안 해요, 저는. 중간중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네시스는 또 제네시스 일반 승용차가 있고 세단이 있고 RV 차량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해가지고 돌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구독 경제로. 이번 주에는 RV 놀러가야 되면 산으로 놀러가면 RV 다음 주에는 난 그냥 질주할 거니까 세단 제네시스를 계속 돌려하는 구독 경제도 나오고 다 구독 경제가 지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장기 렌털 서비스가 굉장히 또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구조적으로.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사실 저는 렌털하는 코웨이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BTS 효과 덕분에 워낙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렌털 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 렌털은 그쪽 렌탈도 좋아요. 가전 렌탈도 코웨이랑 지금 그 개정수로 판단하는 거죠. 결국엔 개정수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가. 일단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52%가 렌털 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올해 상반기 누적 개정수 코웨이가 650만 개. 압도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LG전자가 2등인데 280만 개. 반도 안 돼. 코웨이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 280만 개 LG전자 그 다음 SK매지 쿠코홈시스가 211만 개, 200만 개. 개정 숫자로. 그래서 얘네가 1, 2, 3, 4인데 1강 3중 정도죠. 1강 3중이죠. 1강 3중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고 있다. 근데 코웨이는 어쨌든 간에 압도적이긴 하지만 얘네가 뒤에서 많이 쫓아오니까 해외로 나갔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2007년도에 진출해서 압도적으로 1위가 됐어요. 말레이시아는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수기 사업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갔죠. 베트남은 석회암지대가 많아서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수기가 잘 팔릴 환경인데 정수기 업체가 없었죠. 코웨이가 가서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코웨이가 박고 쿠코홈시스가 가서 박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SK매지기 가려고 했지만 이미 말뚝이 박기 위해서 뽑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코웨이가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BTS를 모델로 세웠죠. BTS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북미, 유럽에서도 좋지만 코웨이가 거의 지금 해외 시장의 매출이 뚫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무거웠던 주식이 움직이고 있죠. 코웨이가 엄청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2011년도 들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7만원에서 9만원 가까이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60개월 선까지 돌파시켰습니다. 60개월 선을 돌파한 거는 2018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자동차나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코웨이인데 이 두 업종 중에서는 어떤 렌털 시장의 성장성이 더 큽니까? 둘 다 좋아요. 근데 이 해외 매출, 해외 성장을 보면 코웨이나 코코홈시스 이런 게 좋고 렌터카는 해외 진출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렌터카는 장기 렌털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타보고 싶은데 사기가 꺼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기로 빌려서 일단 해봐요. 그걸 타보는 그 수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왜냐면 딜러를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딜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달릴 염려가 있어요. 근데 렌터카를 빌려서 타보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지금 다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 렌털이나 SK 렌터카가 지금 롯데 렌털, 얘네는 어느 정도이냐면 롯데 렌털은 렌터카 시장 점유율 21.8이고요. SK 렌터카 19.2, 현대 캐피탈 12. 아까 코에이랑 LG전자, SK매직, 쿠크홈시스의 차이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차이보다는 적은데 SK 렌터카가 원래 점유율이 더 차이가 났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3인 AJ 렌터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따라잡은 거예요. 원래는 롯데 렌터라고 차이가 더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좋은 거죠. 지금 신차가 안 나와요. 반도체가 없거든요. 반도체가 없어요. 지금 아까 DBI텍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그 DBI텍이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DBI텍이 그런 거 만들어주는데 물량이 없어서 자동차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기아 EV6나 현대정차 아이오닉6가 5가 신청해놓으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주가 올랐잖아요. 중고차 산 다음에 타이어만 가니까. 그런데 이게 렌터카 업종에도 좋은 거죠. 렌터카가 렌터카를 돌리다가 렌터카가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로 팔아요.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 사업이 잘 됐는데 조금 지나면 또 중고차로 팔았는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 너무 좋아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역전한다는 그런 스팟 소식도 나와요. 그래서 SK 렌터카는 중고차 팔아서 돈 벌고 렌털에서 돈 벌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지금 렌터카를 싹 다 바꿀 예정이다. 그러면 친환경차 위주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친환경차는 가격이 더 비싸요. 전기차, 수소차는 더 비싸기 때문에 렌털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 모멘텀에서는 일반 가전 렌털이 좋고요. 국내 어떤 그런 모멘텀, 구조적인 모멘텀에서는 렌터카 업체 렌털이 좋다. 그렇다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까? 렌터카 업체요? 네. 롯데 렌털도 마찬가지고 SK 렌터카도 마찬가지고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다 공감도 내고 왔거든요. 제주도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고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렌터카 업체는 아무래도 호재성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슈도 있을까요? 이외예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생각을 해봤던 것은 다른 호재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렌터카 시장이 지금 커진 것만큼 구매력이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렌터카는 계속 크죠. 현재 제주도 쪽에서 렌터카가 없어서 못 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다면 그때도 과연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사태요? 사태는 아니죠. 사태는 약간 나쁜 거 아닌가요? 사태보다는 이런 현상일 것 같은데 그 렌털 업계의 성장은 구조적인 성장은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진행이 돼요. 되고 있잖아요. 단기 렌털에서 제주도가 잘 돼서 좋은 거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면 더 폭발할걸요? 어떤 이유에서요?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죠. 지금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단기 렌털 시장도. 그리고 이 지금 수도차, 전기차 아까 그거 있잖아요. 수도차, 전기차를 지금 당장 구매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 그린카 서비스라든가 이런 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보면서 한 번씩 경험해보는 수요가 MZ세대 대상으로 많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이사 갈 때나 요즘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가 잘 돼서 에릭 씨도 직접 그때 지금 당근마켓 나와서 인증했잖아요. 정말 에릭 씨가 실제로 나왔어요. 당근 거래에서. 그 정도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중고 거래에서 가벼운 건 들고 나가는데 약간 조금 아기 장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옮기냐면은 자기 차가 세다니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카나 그린카에서 빌려요. 레이나 이런 거 빌리면 뒤에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빌려서 그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이사나 이런 오토 서비스로 또 진출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플랫폼이 렌털이라는 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말 많은 곳으로 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실제로 다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뭐 가벼운 용달 이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중고 거래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수도차를 잠깐 타보는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데 렌터카가 전통적인 렌털 말고도 기본 뭐 맨날 여행 가서 쓰는 렌털 말고도 되게 구멍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CU나 이런 데 조금 큰 데 가보면 앞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용 빌리는 차, 소카나 이런 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플랫폼들이랑 협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죠. 맞아요. 소카존도 있고 요즘엔 뭐 그린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새로운 구독 경제, 구독 경제, O2O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렌털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SK 렌터카의 주가도 지금 롯데렌탈이 상상되면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금 14,000원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한 라인이거든요. 많이 그어가지고 진해졌죠. 여기가 여기를 뚫으면 2만원이 열려요.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이런 가격이 있었거든요. 여기 14,000원, 15,000원. 여기 벽에서 지금 3개월 동안 그런데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과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봐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잖아요. 3개월 동안. 밀려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갭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정이. 이게 조정이었잖아요. 이게 조정이었는데 여기서 팡! 튀어버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사하죠? 보세요. SK 렌터카. 물론 일봉하고 월봉이지만 SK 렌터카는 월봉이에요. 3개월 동안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튀면 원래 조정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기업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하신 게 뭘까요? 소장님. 궁금한가요? 네. 갑자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가나? 아니죠. 두 기업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늦었어요. 어떤 기업을 지금 매수할 만한가? 사실 일반 렌털이랑 렌터카요?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롯데렌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요. 상장이 안 되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에이와 SK 렌터카 중에서? 네. 일단 SK 렌터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코에이와 코코홈시스는 연초에 갔거든요. 물론 SK 렌터카도 갔는데 얘는 지금 3개월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코코홈시스도 3개월 쉬고 있네. 3개월 둘 다 쉬고 있네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둘 다? 그러니까 그때 똑같아요. 언제죠? 경동나비엔이랑 그때 뭐 했었지? 한도크린텍 했었나? 한도크린텍.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경동나비엔이랑 한도크린텍을 했을 때 앵커님께서 한도크린텍은 너무 거래량이 없고 작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경동나비엔을 해라. 그러신 분은 시가총에 좋은 없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동나비엔 같은 거.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한도크린텍과 SK렌터카를 비교할 건 아닌데 어쨌든 SK렌터카가 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SK렌터카가 조금 탄력 있는 걸 좋아하시면 하시면 되고 좀 무거운데 듬직한 거 하시고 싶으면 코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는 SK렌터카의 탄력이 더 붙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롯데 렌탈도 IPO를 하게 되면 SK렌터카가 더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향이 완전 달라요. SK렌터카 하시는 분은 코에이 못 하실 거예요. 그 답답해서 어떻게 하세요? 코에이. 하루에 움직이는 호가창의 움직인을 보세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 답답해서 못 하시는 분은 SK렌터카 하시고 그때 말하자면 경동나비는 안정적인 거 하시는 분은 경동나비의 신고가예요. 그 뒤에 또. 그리고 지금 SK렌터카는 그것보단 탄력이 있으니까 물론 업종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둘 다 좋은 것 같아서 분류를 못해서 지금 나누지 못해서 그걸로 나눴어요. SK렌터카는 조금 더 탄력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 답답한데 그냥 시장에 빠져도 안 빠지는 종목이 있죠. 그게 코에이예요. 시장에 빠져도 빠지지질 않아요. 그런 종목을 하고 싶으면 코에이를 하시고 탄력 있는 거 좀 더 롯데렌탈 상장에 관계된 거 하시면 SK렌터카죠 사실. 전체 렌털 시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롯데렌털은 SK렌터카랑 직접 연관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SK렌터카가 지금 2% 차이죠. 롯데렌탈도 상장에서 더욱더 밀어붙이겠지만 SK렌터카도 AJ렌터카를 인수해서 지금 점유율이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마 1위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SK렌터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베팅을 해보실 분들은 SK렌터카를 해보는 게 좋았다. 지금 미국 건 안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렌터카 시장의 렌터카 주는 이미 식무가를 가서 저거 어나더 레벨로 날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렌터카주도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렌털 시장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코에이와 SK렌터카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